알지? 밥, 밥, 밥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준비해 그렇지 않아 너는 내가 방송하면서 나올 일이 없을 거야 난 게임 방송을 할 거고 그러면은 딱히 할 일이 없거든 다들 너무 쉬워 솔직히 이건 쉬운 것보다 그냥 보통이야 정상적인 게임 난이도 스프링 웨지 정상적인 게임 나도 패턴이 있기니까 쉽네 이제 여기 2개까지는 안전구간이 됐고 이제부터 패턴을 익혀서 점점 나아가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즈아 뭘 뭔데 그쵸은? 구질해봐 이거 녹방인가요? 아까부터 2스테이지만 나오는데 구질해봐 저기도 오겠네 구질해봐 나 낄 때가 좋았지 아니 이게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좀 일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어프스틱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 울지 말고 이야기해봐요